자 고려시대는 918년에 공급되어서 고려는 1392년까지 고려라고 얘기합니다 마스크티에 말 들리나? 크게 5개 시기로 구분했지? 초기 그리고 전기 중기 후기 그리고 말기 이렇게 해서 총 5개 시기로 구분을 했어 자 봐봐 그러면 이때 초기 때 지배층은 누구였어? 우리 지난 시간에 답해 왔잖아 대답 좀 해줘 누구야? 호족이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전기는 문벌귀족이죠 자 그리고 고려 중기 때는요 무신이 되겠지 맞나? 자 그리고 고려 후기 때 지배층은 신원파였던 권문세족이 되고요 자 그리고 고려 말기 때 지배층 바로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되겠죠 자 오늘 처음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친구는 괜찮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면 돼 다음 주부터 선생님 처음부터 나갈 테니까 수아하고 서진이 알겠지? 자 봐봐 신명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진 사대부는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해둬라 고려시대 전체 개간이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들아 여기서 문벌귀족 파트에서 1126년 이자겸의 난을 공부했었고 1135년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의 관계에서 거란족하고 10세기 때 어떻게 싸웠는지 12세기 때 여진족과 어떻게 싸웠는지까지 공부를 했었어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을 통해서 문벌귀족 사회가 완전 붕괴되기 시작해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공부할 바로 이 고려 중기 파트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잡는 무신정변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 페이지 14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무신정변이 있을 거야 보면서 같이 따라옵니다 재판 볼게요 자 때는 바이오로 1170년 자 경인년입니다 무신들이 이제 이때 정변을 일으키는데 자 이 무신정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하면 돼 첫 번째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유의민 최충원 최우 최앙 최의 김준이면 임유무까지 무신 직공기거든 이 순서를 좀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이 시기 때 이때 자 뭐 교정도감이든 정방이든 중방이든 당시 무신들의 최고 권력기구가 어떤 건지 알면 돼 세 번째 포인트가 고려시대에서 하측민들이 가장 많이 난을 일으킨 게 바로 이 고려 중기 때였거든 무신정공기 때 이때 하측민들의 봉기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야 그래서 하측민의 봉기까지 정리를 하면 돼 선생님 일단 이거 이야기식으로 좀 얘기를 해줄 테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봐 자 때는 바이오로 1170년 자 얘들아 고려시대 때는 과거 시험에 무과가 있었나 없었나 자 고려시대 때는 보면 무과 시험이 있었지 그리고 무과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과라는 승렬 뽑는 시험이 있었고요 기술관 뽑는 잡과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5품 이상의 고위관리의 아들 손자 사위 공신이나 고위관리의 아들 손자 사위들은 시험 없이도 중앙정계로 진출하는 세습이 가능했던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얘들아 무과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무인들은 문신들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았겠죠 맞지? 자 그런데 얘들아 고려시대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할게 고려 중앙군은 몇 군 몇 이었어? 2군 6이었잖아 2군 이 2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용호군과 응양군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 최고 대장군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장군이라고 불러요 상장군 자 그럼 고려시대는 상장군이 두 명밖에 없겠네요 맞아 이 상장군 밑에 대장군들이 있고 대장군 밑에 장군이라는 관직이 있었어 알겠지? 자 한번 여기서부터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당시 1170년대 고려의 왕은 의종이었습니다 이 의종은 맨날 술 먹고 향락에 젖어 있고 사치가 심하고 여자들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신하들 대고 맨날 술 먹고 놀기를 좋아해 이런 의종은 당시 보현원이라는 곳에 여기에 한 번씩 행차를 하는데 여기 우물 같은데 우물 같은데 정경이 되게 좋아 이곳에서 맨날 신하들하고 같이 술 먹고 놀기를 되게 좋아해 그게 보현원으로 의종이 행차를 하는 길이었지 개경을 벗어나서 여기로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자 당시 의종을 호위하던 많은 문신들이 있었겠지 맞지? 그리고 이 문신들이 의종한테 얘기하는 거야 폐야! 날씨도 덥고 한데 우리 좀 여기서 게임을 좀 합시다 지금으로 치면 UFC 바로 수박이라는 게임을 해 이게 뭐냐면 오늘날 치면 UFC야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수박 손으로 그냥 치고 박고 싸우는 부분이지 근데 당시 고려의 상장군 밑에 나이가 되게 많이 들었던 이송이라는 대장군이 있었어 이 대장군하고 조그마한 젊은 장수 뭐 스물 몇 살에 젊은 장수하고 수박기를 시키는 거야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 이 사람이 당연히 이기겠지 아무리 대장군이면 뭐해 나이가 되게 많은데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하고 할아버지하고 붙는 거야 젊은 사람이 이길 거 아니야 이송이가 젊은 장수한테 못 이겨가지고 막 쩔쩔 메고 있는 거지 이거를 본 젊은 문신이었던 할레라는 놈이 있었어 할레 대개 젊은 문신이야 20대야 인마가 갑자기 이송에 빠마 세결 세려버려 빠마 세결 세려버려지 여기 그러면 당시 이송을 호위하는 또 많은 무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무신들이 기분이 어떻겠어 자존감이 완전 떨어지지 나가겠지 그 전부터 이 무신들은 차별대우를 했었고 군인전이라고 해서 무신들이 지급받는 토지가 있거든 이것도 옳게 못 받고 월급도 옳게 못 받고 하다 보니까 무신들은 완전 불만이 지금 치솟을 때로 치솟은 상황에서 젊은 놈이 나이 든 대장군은 우리 대장군을 아마 시계에서 첫 세려버리니까 무신들이 이제 열받겠지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이때 당시 고래의 상장군이 정중부라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의종을 호위하는 결룡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 같은 거지 이 결룡의 최고 대장 지금으로 치면 경호실장이야 바로 결룡 행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의방이라고 그리고 이의방의 친구였던 이고라는 사람이 있었지 보현으로는 가는 길에 작당을 하는 거야 상장군 우리 이렇게 차별대우 받고 하는데 이 말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잡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된 거야 그래서 보현에 딱 가자마자 여기 있는 의종을 황제를 가두어버려 그리고 할레를 비롯한 젊은 문신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지 다 죽여버려 그리고 여기 있는 무신들 중에서 일부를 개경으로 다시 보내서 관련된 문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이들아 군인들이 청와대에 띠가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때는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무신정변이라고 불러 이해 되나 무슨 말인지 그러면 봐봐 이 부분은 사실 시험 문제가 안 나와 그냥 얘기이기 때문에 편하게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좀 알아야 될 것은 무신정권자들의 교체 직권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좀 알아봐야 된다 페이지 얘들아 이게 우리 책으로 선생님 프린트로 144페이지에 보면 144페이지 2번에 한번 가볼래 144페이지 2번에 큰 2번으로 한번 가봐봐 선생님 목소리 들리나 큰 2번으로 보면 도표가 하나 나올 거야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칠판 보면서 좀 따라가자 여기 보면 이의방 자 부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정중부 그리고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최우 최항 어이 선생님 이거 다 어떻게 외아요 하지 말고 최의 그 다음에 김준 임연 임유무까지 있는데 자 우리는 얘들아 여기서부터 잘 봐봐 이의방부터 시작해서 최우까지만 좀 외울게 알았지 정 외우기가 힘든 6명만 좀 외우자 자 한 번만 따라해보자 따라해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최우 원진이 따라하고 있나 여기까지만 좀 외울게 자 친구 이름 6명 외우잖아 좀 외울게 여기까지만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줄 테니까 먼저 편하게 듣고 가자 자 당시 고래의 최고 상장군이었던 이 정중부 그리고 결룡행수였던 이의방 이고가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어 그런데 당시 결룡행수였던 이 이의방이가 자 당시 지금 그러시면 청와대 경호 실장 같은 경우지 나이가 많았던 정중부보다 모든 권력이 이 정변을 통해서 이의방한테 쏠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 친구였던 이고가 역시 또 한 번의 정변을 통해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의방이가 이고를 죽여버려 그리고 이의방이가 정권을 장악해 이의방한테는 당시 천하의 맹장이었던 금강야차라고 불렸던 이의민이라는 천민 출신의 장사가 있었어 너무 싸움을 잘해 이 당시 고래사 실록에 보면 이 금강야차 이의민은 쌍독길을 들고 다녀 그래서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뭐 3명 4명씩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안 봐서 모르겠다마는 자 어떻든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이의방을 호의를 했었고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의종이 지금 보현원에 갇혀 있잖아 마치 그리고 보현원에 갇혔던 의종을 패해버려 의종을 패해버려 죽이진 않는다 당시 이의민을 시켜서 의종을 데리고 네가 저 기안길 유백길로 데리고 가란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의민이가 의종을 데리고 제주도로 내려가 그리고 이의방은 의종 대신에 그 다음에 명종을 왕으로 옹립을 시켜 고려 명종을 그러면 명종 입장에서는 자기를 옹립했던 이방 말을 절대적으로 다 들어야 되겠지 이해 되나 무슨 말인지 자 그런 상황에서 이방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봤나 혹시 벽상공신이라고 왕궁에 가면 벽상 자기의 얼굴 벽에다가 상 자기의 얼굴 사진들을 쭉 해서 공신들이 있어 당시 여기에 정중부, 이고, 이방 이런 사람들이 황실벽에 붙어있겠지 공신으로 책공된단 말이야 그리고 많은 권력을 장악을 해 하지만 이방도 그 처음에 정변을 일으켰던 초심이 퇴색하면서 권력을 잡다 보니까 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해 됩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정중부와 정중부의 아들이었던 정균 부자의 이에서 이방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누가 정중부와 정균이가 권력을 장악했지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정중부의 말을 되게 잘 듣게 되겠지 맞지? 그런데 이 마 역시 자기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많은 적들이 생길 거 아니야 이때 명종의 호위, 결룡 행수였던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세력을 키워가지고 정중부와 정균의 부자를 죽여버려 경대승은 조금 달랐어 이방과 정중부와는 다르게 자기도 언제 다른 무신들한테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병집단인 도방을 설치해 뭘 설치한다? 도방을 설치한다 알았지? 도방 경대승 때 사병집단이야 사병집단 그러면서 자기를 호위하는 도방을 설치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경대승은 그래도 다른 무신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끔 차이가 있는데 명종한테 조금 되게 충성스럽게 하는 부분이 많아 하지만 경대승은 몸이 좀 아파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찰나에 당시 의종을 제주도에 데리고 갔던 금강여차 이의민이가 의종을 죽여버리고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알겠지? 개경으로 돌아오고 바로 이때 경대승이가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많은 장수들이 이의민을 따르겠지 마치 이의민은 신라 황씨를 계승한다고 해서 그런 명분을 통해서 스스로 황룡이라 불러 그리고 많은 하국 군인들을 이끌고 정권을 장악해 자 그럼 이의민은 얘들아 여기 무슨 출신이야? 천민 출신이잖아 당시 천민이 천민이 정권을 장악하니까 사람들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니까 많은 하층민들도 봉기를 하겠나 안 하겠나? 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야 자 이의반부터 시작해서 얘들아 이의민까지는 당시 무신들의 최고의 권력기구는 바로 중방이야 중방 중방이라는 곳에서 지금 원탁 테이블 되게 큰 테이블에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여기서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된 부분들을 왕한테 알려서 바로 결정해버려 중방이야 그렇지 중방이야 잘 봐 잘 봐 그리고 그런데 얘들아 이 금강여차 이의민 절대 권력을 행사했지 그런데 이 금강여차 이의민의 부하장수였던 당시 우봉가문의 최충원 그리고 최충원의 동생이었던 최충수 형제에 의해서 이 금강여차 이의민 그렇게 싸움을 잘한 이의민도 혼자서 많은 우봉가문의 사병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부터 잘 봐봐 얘들아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제 다 최씨제 맞지? 최우가 최충원의 아들이야 최양이 최우의 아들이고 최희가 최양의 아들이야 자 이제 세습 되겠지 맞지? 이때부터는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최충원부터 시작해서 최희까지는 4대 60년간 최씨 무신집권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는 이 시기를 무신집권의 안정기라고 표현을 해 이제 서로서로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대나? 자 그리고 가장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바로 이 최우가 있어요 별표야 자 그런데 그전에 얘들아 이 최충원 때부터는 자 봐봐 이민이가 죽고 최충원이 정권을 잡으면서 무신들의 최고 권력기구는 중방이 아니야 이제 중방이 아니고 뭐로 바뀌냐면 자 뭐로 바뀌냐면 교정도감으로 바뀌어 무신집권기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잘 봐봐 이방부터 이민까지는 최고의 무신 권력기구는 어디야? 중방 알았지? 최충원 때부터 무신집권기 끝날 때까지는 어디라고? 교정도감 앞에서 공부했던 경대승 때 사병집단이었던 도방이 설치되었어 맞지? 그리고 이 도방은 경대승이 죽고 나서 없어져 그러다 다시 최충원 때가 되면 다시 사병집단인 도방이 다시 부활돼 됐나? 그리고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바로 이 최우 이 최우 정권 때 나중에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우 때는 고려의 수도를 개경에서 개경에서 강하도라는 섬으로 천도를 하는 시점이야 이 최우는 근데 잘 봐야 돼 이 권력 자기 집에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해 선생님 그럼 정방이 뭡니까? 정방은 인사행정기구야 자기 집에 설치해 인사란 말은 사람을 뽑고 자르고 어디로 자첨 보내고 죽어집에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 묵묵백관들이 최우 말 잘 들을 수밖에 없겠지 아침에 그럼 왕한테 가겠나? 최우 집에 정방에 가겠나? 정방에 가겠죠 이대나? 그리고 또 하나 더 최우는 저거 집에 서방이라고 불리는 문신 등용기관을 문신 등용기구를 설치해 당연히 문신들도 최우한테 가겠지 그러면 이때 서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나? 동명왕편을 저술했던 이규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서방 출신이야 이규보 그리고 최우 때는 얘들아 삼별초라는 군사기구를 설치해 일단 먼저 삼별초 중에서 삼별초는 얘들아 크게 좌별초 우별초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으로 구성되는데 당시 최우 때는 좌별초하고 우별초를 합쳐서 야별초라고 불러요 이 야별초를 먼저 설치한다 군사기구야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벌써 두 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한 번만 볼게 자 이런 얘기는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되는 부분이고 잘 봐봐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핵심 부분은 순서를 일단 기억해 기억해야 됩니다 무신정권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까지만 좀 알아돌아야겠다 알았지? 됐어? 이의방부터 이의민까지 무신들의 최고 통치기구는 뭐야? 중방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사병집단이었던 도방이 누구 때 처음에 설치되었어? 누구 때? 대답 좀 해줘 누구 때? 경대승 때 맞지? 그리고 천민 출신이 정변을 통해가지고 최고 대장이 되었어 누구야? 누구야? 이의민 그리고 최충원 때부터 중방이 아니고 무신들의 최고 기구는 뭐로 바뀌어? 교정도감으로 바뀝니다 맞지? 그리고 교정도감의 최고 대장을 교정별감이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최씨들이 최씨들이 교정별감이 되고 최씨들의 측근들이 교정별감이 되어서 교정도감을 통치한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최우 때는 다시 사병집단이 뭐가 부활되었다? 도방이 부활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최우가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기 집에 인사행정기구였던 뭘 설치합니까? 정방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문신등용기구였던 서방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군사기구였던 삼별초를 설치 조직했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 한번 내볼게 잘 봐봐 다음 중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기구 두가지를 쓰시오 하면 뭐 쓸래?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기구 두가지 군사기구 군사기구 내 좀 봐줘 내 좀 봐줘 눈 좀 봐줘 쳐봐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기구 두가지가 뭐예요? 수업 안한다 대답 좀 해줘 노쌤 되게 뻘쭘하게 만드는데 빨리 누굴까? 뭘까? 도방과 삼별초입니다 알았제 다시 최씨 집공기의 군사기구 두가지는 도방과 삼별초입니다 좀 이따 문제 풀 때 나올거에요 도방과 삼별초 알았제 다시 최씨 무신집공기의 군사기구 두가지 뭐라고 좀 대답해보자 뭐야? 따라해봐 도방 삼별초 다시 도방 삼별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번째 순서는 이리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거에요 봐봐 여기에 뭐 가 여기에 나 여기에 다 여기에 라 이렇게 해서 다음중 가 나 다 이렇게 해서 지문들 나오겠지 당연히 누군지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당시 무신들의 최후 권력기구가 뭔지 이렇게 알면 돼 다시 이방부터 이민까지는 중방 경대승 때 도방이 설치되었고 천민 출신 이의민 최충헌 때부터는 교정도감 최충헌 때 도방이 부활되었고 최후 때 정방 서방 삼별초 이렇게 아랫지 됐어요 우리 최신 무신 직권기의 군사기구는 도방과 삼별초였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바로 지금 우리가 이때 고려중기 파트 이 부분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시기 때는 하측민들의 봉기가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샘 나눠준 프린트에 144페이지에 자료준비 4번 한번 볼래요 자료준비 4번 자 그 지도에 별표 좀 치시고요 칠판 좀 볼게요 이쪽에 좀 선생님이 쓸게요 지도를 한번 보내 보자 확실히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 내 유튜브 동영상 본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선생님 혼자 마스크를 벗고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찍고 편집을 하거든 근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키우고 여러분과 교감을 하고 하니까 더 좋아 근데 이게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찍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시험 기간 때 한 번이라도 더 보라고 찍는 거니까 알겠지 선생님 유튜브 다 있으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집에 가서는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사는 수업시간에 다 끝내도록 하자 철판 부입니다 이때 하층민들의 봉기가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자료주민 4번에 보면 지도가 하나 나올 겁니다 지도 맞지 자 여기 칠판장 가만 좀 볼게 자 당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지금의 평양이야 평양 서경이라는 곳에서 서경 서경 유수였던 조위총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 조위총 근데 서경 유수 조위총이라는 사람은 문신이야 문신 그럼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무신 직공기 때 문신들은 난을 일으키지 않았다 맞아? 들려? 틀린 지문이야 알겠어? 또 하나 더 있었지 애들 아까 저기 제주도로 의종을 데리고 유배를 떠났던 이의민이가 의종을 데리고 제주도로 갔잖아 맞지? 아직 의종 살아있었어 의종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의종 보기를 둘러싸고 김 책에는 빠졌을까 하나만 쓰자 김보당이라는 사람이 여기 문신이야 문신 의종 보기를 둘러싸고 난을 일으켜 김보당이란가 조위총이란은 문신들이야 알았지? 문신들이야 됐어요 계속해서 가보자 그리고 시험 문제 정말 정말 잘 나오는 바로 개경에서 고래 수도제 개경 여기는 최충원의 산호비가 있었어 산호비 산호비란 말은 개인의 노비가 되겠죠 개인의 노비 최충원의 산호비였던 만적이란 사람이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으랴 하면서 사람들을 천민들을 불러 모아 그리고 자기의 주요 결단력이 부족한 거야 날짜 D대를 딱 잡아가지고 하측민들을 불러 모았어 근데 몇몇의 하측민들이 안 온 거야 이 만적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 같이 데리고 하면 더 확률이 커지거든 성공할 확률이 근데 안 왔잖아 날짜를 미루어 버려 그 사이에 몇몇 하측민들이 최충원한테 뛰어가는 거지 만적이란 놈이 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사 이만큼 모았습니다 하는 거야 잡아서 죽여버려 만적의 난은 그럼 성원화 실패하나 실패로 끝나게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만적의 난의 성격은 신분 해방운동이 되겠죠 신분해방운동 그렇지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으려 하는 만적의 난 개경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빨간색 한번 봐봐 그리고 지금의 전주에서 전라도 전주에서 자 여기에 보면 관노비들이 전주 관노비들이 난을 일으켜 아마 우리 책의 자료주민 4번에는 관노의 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전주 관노의 난 선생님 관노가 뭡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 국가의 노비 알았지 국가의 노비들이 난을 일으킨다 그러면 역시 만적의 난과 성격은 같아달라 각계제 신분해방운동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됐나 자 그리고 세 가지만 더 정리하자 자 실패로 봐봐 여기 보면 공주라는 곳이 있어 공주 자 공주의 명학소 봐봐 얘들아 명학소 소 고래시대는 향북옥소라고 불리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일반 군과 현민에 비해서 차별대우도 받았고요 거주 이전에 제한도 있었습니다 이사도 만들어 못 갔던 얘기지 향북옥은 농업에 종사하는 특수 행정구역이었고 소는요 수공업에 종사하는 특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공주 명학소는 그러면 특수 행정구역이 되겠지 여기에서 누가 자 이쪽에서 좀 쓸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쓸게 망이 망소이 형제가 망이 망소이 형제가 난을 일으켜 그러면 망이 망소이 난의 성격은 어떨까 특수 행정구역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난 난으로 볼 수 있겠죠 알겠어 정중부가 정권을 잡은 이 시점에 난이 일어나거든 물론 다 진압당해서 죽음을 당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칠판 좀 볼게요 얘들아 이쪽에 경상도 지역에 보면 운문초전이라는 곳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봐 지도에 운문초전이 보이나 자 거기 보면 얘들아 김사미 효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중이고 한 명은 농민이야 자 김사미 효심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농민들도 아 이 시기 때 봉기를 냈구나 정도만 알면 돼 끝이야 여기까지가 무신 정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 자 새로 왔던 친구들도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지금 하는 것부터 따라오면 되고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처음부터 나갈 테니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고 아르치 잘 봐봐 고려 중기 때 무신 정변을 통해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죽 사람 이름 많은데 선생님이 딱 여섯 명만 돌아 있어요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후까지만 좀 아시고요 자 이의방부터 이민까지 무신들의 최고 통치기구는 중방입니다 그리고 경대승 때 사병집단인 도방이 설치되었고요 이의민은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서로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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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맞지? 그렇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 지금 오늘 방금 배운 것만 해도 충분히 볼 수 있어 고려시대 때 백성들 가장 신경을 안 썼던 시기는 언제 때가 되겠어? 바로 이 고려 중기 무신 직권기 때란 말이야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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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유진만 생각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래서 이 시기 때 하측민들의 봉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봐봐 최충원 때부터 무신들의 최고 통치기구는 교정도감으로 바뀌었고요 최충원 때 사병집단이었던 도방은 다시 부활되었고 최후 때는 인사행령기구 저집에 정방 문신동용기구 서방 그리고 군사기구 산별초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하측민들의 봉기 많이 일어났지 그중에서 문신들도 난 일어났다 의종 보기를 둘러싼 김보당의 난과 서경에서 조의총의 난 신분해방운동의 성격으로서 개경에서는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가 그리고 전주에서는 관노비들이 난을 일으켰고요 특수행령구역이었던 공주명악소라는 곳에서는 망이 망소의 형제가 난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농민들도 난을 일으켰단 얘기야 나머지 나오는데 안 봐도 돼 안 나와 아르케 이렇게 포인트가 세 가지였습니다 무신직공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ева 이스 otr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